안녕하세요. 양주시 삼복동 가구직의 인사들입니다. 가장 많이 찾는 식탁 중의 하나가 대리석 식탁입니다. 식탁 중에선 꾸준히 판매되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제가 아는 천연대리석 제품 단점에 대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첫번째, 쉽게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연대리석 제품은 무겁기 때문에 두께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보면 10mm 내지 15mm짜리 대리석을 쓰는데 이것만 해도 80kg 가까이 나갑니다. 그렇다보니 테두리만 두껍게 보이고 가운데 부분은 얕습니다. 수평만 안맞아도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 변색되기가 쉽습니다. 대리석 자체가 다른 돌에 비해 흡수율이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국물이나 카레같이 좀 진한 물질이 묻으면 바로 닦아줘야지 아니면 그대로 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화이트게일의 대리석이 많이 발생합니다. 변색되면 복구 방법이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세번째, 매우 무겁습니다. 돌 자체가 원래 무겁잖아요. 저도 설치할 때 혼자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 혼자서 식탁을 옮기기엔 무리가 있고 혼자 잘못하다 밑받침대 부분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 꼭 두 명이서 옮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천연대리석만 거집하기보단 요즘 가격도 합리적이고 내구성도 좋은 인조대리석을 추천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좋은 식탁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